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! 한번 섭취한 평창올림픽! 올리겠습니다 세넷! 안녕하세요 투비입니다 네, 오늘 이렇게 또 무제한 시발평창올림픽 기념으로 콘서트에 또 저희 TTV가 이렇게 합격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자, 바로 바로 저 들려드릴까요? 일단 그 전에 우리 개인 소개를 또 추천하는 게 좋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간단하게 하도록 하자. 여러분 안녕하세요. BTOB 리더 성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BTOB 이린입니다. 안녕하세요 BTOB의 팬입니다. 안녕하세요 BTOB의 민혁입니다. 안녕하세요 BTOB의 혜진입니다. 안녕하세요 BTOB의 성세입니다. 안녕하세요 BTOB의 창세입니다. 아 또 보시는가 세계박지에서 이렇게 와주셨어요. 그러니까요. 웹컴. 웹컴. 하이. 네. 다음 곡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 또 다음 곡. 둘이 이렇게 남은 게 뭐고 차차하게 또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곡은 제가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